다음이요. 그 다음이요. 리모콘이 안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연대측정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연력학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화된 것이 아닙니다. 좀 알뜻 모를 듯한 말씀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화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다음이요. 다음. 오늘은 우주의 법칙과 성경, 과학의 법칙과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특별히 연력학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연력학법칙을 모르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한 말입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여러분. 연력학법칙. 과학의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로는 그 전으로 다 되돌려주시고요. 리모콘이 지금 작동을 안하니까 영어로는 연력학법칙을 Thermal Dynamic Law라고 하는데요. 열과 힘에 관한 법칙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내용은 알고 보면 쉬운 얘기입니다. 열받으면 힘이 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확 되시죠?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 주전자 뚜껑이 딸깍딸깍거리죠. 그게 뭐냐면 열을 받으니까 전기의 힘으로 뚜껑을 밀어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열과 힘과의 관계를 연구하다가 아, 여기 무슨 법칙이 있구나라고 알게 된 건데 발견되기를 연력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 먼저 발견돼서 그렇지 물리 분야에서 거의 전 우주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경험적인 법칙입니다. 철저하게 경험적인 법칙인데요. 다음 한 번 넘겨주시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전반기 때 봄에요. 봄에 말씀드릴 때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법칙과 이론의 차이를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이 확실한 거라고 그랬죠? 법칙입니다. 법칙은 증명이 된 것을 법칙이라고 하기 때문에 법칙은 확실한 것이고 이론은 다시 관찰할 수 없고 또는 다시 관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외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법칙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도 그 법칙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생길 때 그 법칙을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력학 법칙은 발견된 이후로 지금까지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과학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입니다. 한 번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법칙과 이론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마치 올림픽에서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처럼 과학의 법칙은 금메달이고 이론은 은메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듯이 하여튼 법칙은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믿어야 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이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연력학 법칙은 무엇에 관한 법칙이냐 하면 에너지에 관한 법칙입니다. 에너지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밥에 관한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가 활동하기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에 관한 법칙인데 이 연력학 법칙은 여러 개가 발견됐는데 1법칙, 2법칙, 3법칙 이렇게 발견됐는데 이렇게 발견하다 보니까 1법칙보다도 더 기본적인 법칙이 나중에 발견돼서 할 수 없이 그것을 0법칙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0법칙부터 3법칙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오늘 1법칙과 2법칙을 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그 밥을 먹을 때 양이 중요합니까? 질이 중요합니까?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음식도 이만큼 알약 하나 주고서 하루 버티라 그러면 신경질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밥에도 양과 질이 있는 것처럼 이 에너지도 양과 질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칙은 양에 관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어떻게 된다는 거냐? 보존된다는 법칙입니다. 양이 보존된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법칙은 질에 관한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이 에너지의 양이 보존된다는 법칙인데 눌러주시죠. 여러분 그 예전에 물리 배우실 때 그 위치에너지라는 거 배운 기억이 나십니까? 물이 높은 곳에 있으면 위치에너지가 있는데 그 물을 흘려 내려보내면 물레방아가 돌게 되죠. 돌면서 운동에너지로 변합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저 운동에너지 물레방아 도는 걸 이용해서 이제 발전기를 돌리면 전기가 얻어지거든요. 다음. 다음 눌러주시죠. 전기 에너지는 얻어지고 저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키게 되면 다음 빛과 열이라는 것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있던 물이 빛이나 열이 열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가 형태가 자꾸 이렇게 변하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매 순간순간 저 에너지를 다 합쳐봤더니 항상 똑같더라는 겁니다. 다음 장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눌러주시죠. 처음에는 위치에너지만 있다가 그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변하고 또 그 다음이요. 눌러주시죠. 예. 그 운동에너지 일부가 전기에너지로 변하고 또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빛에너지에너지에너지로 계속 다양하게 변하는데 매 순간순간 전체 합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만 변할 뿐이지 전체 양은 똑같고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된다. 이런 법칙입니다. 뭐 이해하기는 쉬우실지 모르지만 저게 사실인지를 알아내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겠니까. 근데 이제 할일 없는 과학자들이 다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첫 번째 법칙인데 여러분 그 보존의 법칙 이러니까 예전에 배운 것 중에 뭐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 기억나시죠? 예 다음이요.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은 뭐죠? 내용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전하고 일어난 후하고 질량이 똑같아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인데 근데 여러분 혹시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졌다는 거 아십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깨졌대요? 그래서요. 그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 깨졌다는 거 아시는 분이요? 오 예. 몇 분 계시는군요? 여러분 그 법칙이 깨진다는 말은 예외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질량 보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실제 예외가 발견됐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핵융합이라고 하는 핵폭탄 아시죠? 요즘 한국이 그것 때문에 떠들썩한데 핵을 분열시키면서 폭발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핵을 합치면서 폭발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핵융합을 하다 보니까 질량이 사라지는 현상이 관찰된 거예요. 근데 질량이 이제 사라지는데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질량이 뭘로 변하냐면 에너지로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나타내는 공식이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공식인데 아인슈타인 아시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우유회사 사장 뭐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공식인데요. 여러분 그 아인슈타인의 공식이 뭐냐면 에너지는 질량에다가 이게 C가 비타민C가 아니라 빛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질량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것과 같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게 알려줍니다. 특히 창조에 관해서 중요한 걸 알려주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물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물질들이 물질이 아닌 것으로부터 창조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것도 제가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있는 이것도 상당히 딱딱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딱딱한 것들이 낯생해서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사람들한테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저 공식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모든 물질은 질량을 갖고 있는데 그 물질이 물질이 아닌 것으로부터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에너지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건데 일단 사실은 형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형태가 없는 것으로부터 형태가 있는 어떤 물질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창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과학적인 원리로. 그래서 이제 결국 과학자들이 이제 뭘 알게 됐냐면요. 이 질량이라는 것도 하나의 에너지구나 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결국 질량 보존의 법칙보다도 더 넓은 의미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질량 보존의 법칙을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이제 제1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에너지에서 이제 어떤 물질이 생기는 것까지는 말씀드렸지만 사실 성경에 나오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라는 그 창조는 nothing에서 something이 만들어지는 창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물질들이 nothing에서부터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사람들한테 잘 이해가 안 가고 이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 세계의 본질을 알고 나면 nothing에서 something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제가 보이십니까? 제 마음 말고 제 몸이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본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실체를 보고 있지 못하십니다. 이게 무슨 괴변이냐? 괴변이 아니고요. 제가 과학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단단한 이런 돌이나 이런 쇳덩어리들이 낯생에서부터 생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물질 세계의 기본 구조를 알고 나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원자의 구조가 어떤지를 과학자들이 알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우주가 사실은 텅 빈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원자는 그 중심에 핵이라는 게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아시죠?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 속이 대부분은 꽉 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원자 내에서 이 핵과 전자의 상대적인 크기와 거리를 비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떤 상태냐면 이 핵을 농구공만 하다고 생각하면 이 전자는 콩알보다도 작습니다. 그 크기가 그런데 문제는 이 전자가 농구공 바로 옆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거리를 떨어져서 돌고 있는 셈이냐면 대략 한 2km쯤 떨어져서 돌고 있는 겁니다. 2km쯤 그러면 이 핵으로부터 이 전자까지 이 중간은 뭐냐면 텅 빈 공간입니다. 허공 그런데 저런 구조를 가진 원자들로 여러분과 제 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2km짜리를 꽉 압축을 하면 이 중간이 다 사라지면서 이 전자가 이 핵에 딱 들러붙겠죠? 그럼 2km짜리 공이 농구공만 해질 정도로 압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폼을 잡고 이렇게 서있지만 제 속에 들어있는 이 절대 공간인 이 허공을 다 빼내고 이 핵하고 전자만 모아서 저를 압축하면 제가 얼마나 질 것 같습니까? 2km짜리가 요만해지는 거니까 제가 2m도 채 안되니까 1mm도 안될 만큼 조그매지는 겁니다. 일단 제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만 모으면 그 정도밖에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뻥튀기가 되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핵은 꽉 차있느냐? 아닙니다. 이 핵을 조사해봤더니 그 속에 중성자와 양성자들이 뭉쳐있는 건데 이 중성자와 양성자를 뺀 나머지 대부분은 또 텅빈 허공입니다. 그나마 이 중성자와 양성자가 속에 꽉 차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고 그 속에 쿼크나 소립자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이 핵도 이 핵 내부에 있는 공간을 허공을 다 빼내고 이 소립자나 쿼크 이런 것들만 딱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티끌 하나만 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핵 자체도 거의 부피가 제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지구 있죠? 저 지구를 이루고 있는 원자 속에 있는 허공을 다 빼내고 이 지구를 이루고 있는 전자하고 소립자만 딱 뭉치면 얼마나 해지냐면 이 지구는 티끌보다도 작아집니다. 안 믿어지시겠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압축을 지키면 거의 제로가 돼버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있죠?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을 다 모아가지고 압축을 하잖아요? 탁구공보다도 작아집니다. 이 우주에 있는 전자의 기존에 있는 전자의 회사로가 있습니다.